이 새키 뭐야 گS라도 먹게 하더라구요? 절대 안 되지 꼬마야 멋인데 이거 니~~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카사스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한 번 죽을 때 부터 계속 죽어 나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오마야 멋있추데이 따억...if... ㄲㄲㄲㄲㄲ withdraw 넉ㅇㄲㄲ au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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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스 자, 다음 카사스 위치를 생각합시다 자, 카사스가 이걸 먹고 있겠죠? 아, ㅅㄴ- 뭐야 오마야 멋있추데이 나들 abilities 워웅 영예쓰지 자 일단 미드에서 잠수탔어요 지금 더이상 게임을 안하는 부분은 보여주고 있죠 저런 것도 죽입시작 어마야 모시따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야 이 게임은 어차피 돈으로 그렇게 따지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600원 주고 170원 먹었지만 결국 상대는 멘탈이 나갔잖아 그러면 이긴거에요 멘탈 나갔잖아요 카소스 저 게임하냐? 종굴 돌아요? 안되잖아요 그럼 끝날거에요 이긴거라니까요 아 씨X 게임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 아 씨X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모테카이저 나왔어요 모테카이저 왔어요 모테카이저 왔어요 나이스 일단 다르게 대가리 박살내면서 모테카이저 알랑의 방으로 끌어갖니다 하지만 일단 둘이서 맞다니를 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보여주는 부분이 절있다는 소나칸 친구는 걸쭉한 힐을 넣으면서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였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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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아나 어디갔냐? 어디 벽자였어 얘? fuck you man 어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fuck you man 아니요 님들한테 fuck you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모니터에 대고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캠을 보고 하는 거죠 님들한테 한 거 아니랄까요? 아니 내가 모니터한테 fuck you 하면은 좀 찐따 같잖아 이해를 해줄게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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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버텨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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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카 나쁘지 않아 fuck you man 만 아 Dog 놓고لا 네넹 줘 케새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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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ww 야! 냉터있어 x2 이 안에 있어 x3 냉터 빨리와! 불켜 x6 끄 Play were burn F***k Lem N. NICE N. NVA 이제 다음번에 죽이면 되요 넌 뒤졌다 진짜 씨발놈아 요한파 루시안만 죽일게요 진짜로 요한파 아예 루시안 숨도 못 쉬게 해준다 내가 절대로 허허 살 수 있을거야 생각하고 플래시를 쓴건가 F**k you man c** 나이스 나이스 녹턴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자 기아나한테 일단 들어와가지고 그까지 딜을 넣지만 더이상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바로까지 가자 핑을 찍었어요 하지만 팀원들 무시하고 있어요 바로가야되는데 팀원들 무시하고 있어요 으아악 씨발 저게 챔프냐 뭔 깝이야 아니 씨발 방송보고있는 사람 응원해주지 못할 방정 뒤지개를 원하고있냐고 나이스 나이스 아 와노 고맙습니다 아니 키라면 켜야죠 잉 아실라멜레이쿰 쓴웰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아아알바라야 docs 깜짝이야 와~~ damn 넷 한ector zier Bergo 미지 zy 아아아아악 우르쪄 오오오억 어우어어 얼마나 됐다고 아니 바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쏘이키를 따요 근데 어차피 탑이 킬 먹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요 대각선의 법칙이라고 탑이 킬을 먹으면 바텀이 뒤지거든요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방금 피오라가 킬 먹었으니까 바텀을 죽는 그런 논리였어요 나쁘지 않다 반대로 다시 피오라가 뒤지면 되거든요 뭐해 씨발 나 졸린가보다 나도 병신감 말고 나이스 자 징크스 바텀 먹일 따라다 먹일 따라다 죽입시다 이 라인 이대로 냅두고 징크스만 죽이면 돼요 넌 뒤졌어 씨발 어이 자 다른 라인에서 뭐가 됐든 상관하지 마세요 징크스만 죽이면 돼요 저걸 지금 먹고나서 먹은 거 이거 골렘 먹겠죠 바로 뛰어봅시다 골렘 먹은 다음에 레드가 나오니까 레드로 뛰어봅할 거예요 징크스는 망했으니까 레드라도 먹으려고 할 겁니다 어림도 없지 난 죽었어 이 새끼 뭐야 블루베로 뛰어봅할 거예요 오 CS라도 먹게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되지 자 여기서 대기합시다 징크스가 이걸 과연 먹으러 올까요? 으음 음 꼬마야 멋있는데 이거 Franklin 안돼 안돼 나이스 아 지금 징크스가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인생 망했죠 저 정도면 어디 뭔가 가서 ЦS를 먹을 수가 없어 징크스 응 그래도 안돼 넌 죽였어 야 끝까지 따라간다 오? 아 뭐 게임을 줬다고 그래? 푸마야 머신데이로 징크스만 죽일거면 시야를 확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야를 잡는 아이템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징크스의 다음 행선지 이제 파밍할 수 있을까 생각할거에요 분명히 미드 아니면은 바텀 쪽으로 가겠죠 전잔 뛰어어 맞아 그 전에 골렌먹는 2심부터 죽입시다 지금 뒤꺼우니까 아까 저한테 발로 찼던거 기억나죠 오마야 못신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키워먹이면 되죠 뭐 아니 키워먹이는거에요 다시 300골드는 받아야 될거 아니야 죽이면서 나도 계속 와야될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마야 못신데이로 아 씨발 형 나 못줬어 넘댓는 자 개색이야 뭐 아pack 가야 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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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ctually 나이스 gg 와 캐리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구조사주장 유잉 아슬렌블리콩 짐크스 오늘 자는데 꿈에서 탈론한테 창수담 하는 꿈꾸겠다 원딜 시점으로는 공복됩니다 야 어쩔 수 없어요 원딜만 죽여야 게임이 이겨 야 어젯을 이기려면 바텅을 아예 족쳐놔야 된다니까 게임이기려면